겁대기는 가라 영어 독해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 제 15강입니다. 15강 글의 순서 문제에서요. 교재 페이지는 86페이지가 되겠죠. 1번 문항입니다. 먼저 문제 시작하기 전에 수능 영어 마법의 공식 두 가지 복습해 보실까요. 첫 번째 공식 도주-보미니결 그래서 주제문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포인트가 이후에 나오는 형식이고요. 두 번째 공식 도보미니주-결 이번에는 논거가 먼저 나오고 주제문이 뒤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제 제일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보시면 86페이지 1번인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 has often been studied as a macro phenomenon.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macro phenomenon 어떤 거시적인 현상으로서 그렇게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however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글의 방향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macro가 아닌 micro 미시적 관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네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분명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a need for alternative concept has emerged. 대안이 되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제 대안이 되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주제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잠시 보시면 a번에서는 이 this가 언급하는 바가 무엇이냐. 알아봐야 되겠고요. b번에서는 for instance 대체로 포인트의 시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농구의 시작을 나타내는 연결어죠. 연결어 쪽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봤더니 concept such as cosmopolitan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concept라고 연결돼서 여기 concept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c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글은 전체적인 형식이 도입과 주제문, 주제문, 그 다음에 다시 문, 그리고 for instance로 이끄는 포인트가 있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문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니 결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globalization을 좀 더 macro phenomenon이 아닌 대안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c에 연결되는 주제문입니다. 즉 concepts such as cosmopolitanism and global citizenship. 그래서 cosmopolitanism이나 그리고 글로벌 세계시민 이런 것들이 어떻게 globalization이 세계화가 from below, from below란 말은 individual 이렇게 비슷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죠. 아래로부터 경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with individuals as the object of analysis. 그래서 개인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제문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준 말이 here 여기에 cosmopolitanism과 cosmopolitanism은 is interpreted as having many similarities to global citizenship. 세계시민과 많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코스모폴리타니즘 내지 global citizenship인데 결국 비슷한 내용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globalization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for instance 하면서 논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cultural sociologist John Tomlinson claims 이 사람이 문화사회학자인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대요. being a cosmopolitan, 자 cosmopolitan이 되는 것은 means that one has an active experience of belonging to the wider world. 좀 더 넓은 세계에 소속되는 그런 능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즉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좀 더 넓은 세계에 소속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것에 연이어서 as such 그렇게 코스모폴리타니즘 is closely connected to identity. 즉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a cosmopolitan obtains a reflexive awareness of the features that unite us as a human being. 그래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으로서 묶어주는 그런 특징들을 성찰적으로 깨닫는 것을 얻는데요.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a번에 this requires 했는데 이 this라는 것은 바로 여기 성찰적인 인식, 즉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하나로 묶는 것의 특징인 성찰적 인식을 가리켜요. 그런데 this 이것은 requires the ability to question one's own assumptions and prejudice.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가정이나 편견 그런 것에 의문을 제기할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a번의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identity is in this context.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정체성이란 것은 not essentialist or stable, 어떤 본질주의자적이거나 또는 stable, 안정된 것이 아니다. 꼭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더 넓은 세계에 속하는 그런 정체성이니까요. whether 그러기보다는 it is fragmented and 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그것은 조각화되고 또 구성되고 또 재구성되고 그렇답니다. across the different practices, 다른 관행과 positions in which one participates.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지위,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파편화되고 구성되고 재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쪽에 코스모폴리타니즘 혹은 글로벌 시티즌십인데 그것은 좀 더 넓은 세계에 속한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체성, 마지막 a에서 이런 글로벌 시티즌십 같은 그런 정체성은 좀 더 넓은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본질적이거나 안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관행이나 어떤 참여하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논리의 흐름을 이해해야지 옳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